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마미 롱레그 찾기 인데요 이게 뭐야? 레이더다 뭐야? 스킨 레이더를 샀어요 레이더를 샀더니 레이더에 스킨이 나와요 이거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레이더와 함께 베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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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에로 뭐야? 어 저기 저기 저건가보다 와 아가 아가 있다 아가 이거 뭐야? 뭐야 철근 철근 하나 먹었어요 노랑색 노랑색 있어야 된다고? 노랑색 손도 있어? 여기 또 뭐 있나? 데이지다 데이지 여긴 데이지 맵 인가봐요 오 다른 점을 찾으세요 다른 데이지를 찾으라는 거야? 자세가 다른가? 어? 어 다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이상하네 어 잠깐만 얘 다르다 얘가요 봐봐요 다른 애들은 여기가 두 갠데 봐봐 얘는 하나야 너야 오 찾았다 예에에에에에에 이거 찾은 거야? 레이더에 근데 왜 안 나와? 너무 멀어서 그랬나? 그르르륵 핑크색? 이거 뭐야 시계? 아 또 뭐가 막 이렇게 복잡하네? 아이템이 막 뭐가 있어야지 뭐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되게 복잡해요 열어 열어 어? 여기 번조버니 거기다 어? 저게 어떻게 가지? 번조버니 게임하고 싶은데? 아 착 오 번조버니 조각 조각 나왔어요 게임에 번조버니 나오는 거야? 게임 안되나? 하하하하 아 밑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사진 아 번조토끼 아빠 이건 또 뭐야 번조토끼 셰프 와 쉐프 제가 하려고 한 거는 이제 얻으려고 했던 거는 따로 있거든요? 어허하하 이거 뭐야 아기 번조버니다 따다다다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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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두 멀통 전기톱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하하하하 아 잔인해야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어 어 여기 뭐 있다 어 뭐야 여기 열어열어 열어어 열어어 열었어 열었어 뭐가 나온다 스트롱 일렉트로니 어 여기 뭐있다 여기 아 아이고 앞바다리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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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좀비 아 벌이다 벌 아 인벤토리 슬롯이 꽉 찼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버려야되요? 아 이거 버려 장갑 버려 장갑 필요없잖아 벌 얻었다 벌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수려 아 낮은걸로 기어서 가야되는건가? 이거 하면 되지 이거 이야 안들어가지네 야 넌 들어가지냐? 아 쟨 들어가지잖아 어떻게 지나가지? 못나갔는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문 열어줘 야 문 열어 나가서 나가서 문 열어 번쩌번쩌니 나가서 문 열라고 문 열어 나가서 에에라이 텔레포트 딴 데가 되게 많은데 어따 써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지 이거? 올바른 도구가 없습니다 빵이다 빵빵 여기다 올려놓는건가? 빵 여기다 놨다 음 맞나? 방금 낳은거 맞나? 뭐 만들어 먹는건가봐요 치즈 어 치즈는 맞다 됐어 치즈 들어갔다 아 순서대로 놔야되는구나 그 바나나 사과? 아니네 다음은 뭘까? 저 초콜릿같이 생겼는데? 아 여기다 빵이다 이거 이 빵이네? 어 고기였잖아 빵이 아니라 햄버거야 설마? 햄버거 이렇게 생겼어 햄버거야 설마? 아 뭐냐고 왜 캄버거 두꺼워 아 요거다 여기있다 똑같이 생겼네 어 이거 이거 착착 요거 올려주고 위에 바나나 아니야? 빵 다시 빵 다시 빵 올려 착하면은 와 얻었다 먹었어 와 엄마 긴다리 큰 큰 큰 마음이 얻었어요 빅마미 뚜드 하하하하하 마미는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밥을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어 어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와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어 좋아좋아 안돼 너무 커가지고 못 지나가요 아 이거 큰거 괜찮은데 근육마미 있다 근육마미 운동 운동 운동하자 운동하러 가자 아 운동마미 얻으려면요 아까 그 장갑 갖고 와야돼요 문 열어 여기서 아빠 들어간 다음에 대디 들어간 다음에 장갑 장갑 내놔 됐다 권투수글럼으로 아뜨리움 아뜨리움 와가지고 여기서 어디였더라 아 여기다 여기 옷 갈아입는 데 오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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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친구 이거 지금 친구 괴롭히고 있죠 아니 이럴수가 바다라 펀치 친구야 내가 도와줄께 해가지고 친구 도와줘서 이제 근육맨 맘이 근육맨 됐구요 어 진짜 근육 엄청나네 아니 엄청난데 어 여기 또 뭐야 초록색 장갑 뭐 여기 잔등이 있네 뭐가 어 근육 하하하하 아니 좀 안 어울리는데 이 근육맨 말고 더 근육맨 있더라구요. 보니까 여기있다 이 근육맨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여긴가? 아 여기서 온 다음에 이게 보면은 번조번짜네 애기번조번인데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있어요. 여기 가면은 게임센터에서 난 되게 없네 와아 할아버지 이미 갖고있습니다 이미 갖고있었어 돌아간다며 쫓아온다 여길로 가면은 여기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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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집어 레코드? 어 아닌데 뭐야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거다 근육 운동하는거 근육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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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됐다아 와아 엄마 긴다리 근육맨 근육맨 했듯 일단 밥도 먹이고 밥도 먹이면은 와 맘모스 다리 뭐야 근육맨 근육맨 여기있다 와아 와 엄청 커요 와 세상에 와 너무 큰거 아니야 와 무시무시한데 무시무시하게 큰데 에어쾔 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하하하 antioxidants 여기는 뭐지 아 아こ 아 alo 다리가 없어졌어요 여긴 뭐야 이거 점프 마리가 잡아 뭔가 hub 잡아? 비행능력? 안다 안다 다음은 PB. 여기 있어요. PB 있거든요. PB. PB랑 머리통 PB랑 머리통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였나? 아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이 모자. 모자 잡아. 아 됐다. 번조버님 엄마. 번조버님 맘. 여기로 와서 PB 찾아. PB 찾아가지고 테이프 있거든요. 요 테이프 가지고 다시 거기로 게임 센터로 가가지고 여기로 다시 뒤로 돌아가요. 그러면 됩니다. 어? 번조버님이랑 데이지랑 사이가 되게 좋네. 우린 언제나 함께야. 여기서 여기다. 여기로 가가지고 어? 이거 뭐지? 어? 어? 롱! 롱 얻었다. 여기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어? PB다. 안녕. 난 PB야. PB와 함께 배워요. 와! 재밌겠다. 아! 클래치가 나타났어. 바로! 그냥 바로 나타났어. 어떻게 하지? 분본이 어디 갔냐? 분본이. 얻은 거야? 분본이는 어딨냐고. 분본이 있어야 되는데. 아! 벌 여기다 넣는 거구나. 분본이가 없는데요? 여기 있다. 하하하하하. 안녕! 마비와 함께 배워요. PB와 함께 배워요. PB, 마미와 함께 배워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똑같은 거 같은데? 진짜 PB랑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분본이가 없네? 그리고 이제 아! 머리통! 맞아. 아! 머리통은 이쪽으로 가면 되네. 그냥 왔던 데서요. 아까 어디였지? 이쪽이였나? 아! 여기다. 여기로 가서 어! 여기 아까 가다 못 갔죠? 그냥 지나가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어! 머리통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머리통 피해가지고 어! 저기 있다. 바로 앞에 있어. 여기 머리통. 쇽쇽! 하하하하! 받으라! 머리통 받으라! 머리통 주소! 따라라라라! 머리통 획득! 머리통 변신! 했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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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머리통이에요 안녕하세요. 쩝쩝쩝쩝쩝쩝쩝. 아! 쩝쩝쩝쩝 쩝쩝쩝쩝 쩝쩝. 맛있어! 쩝쩝쩝쩝쩝. 마미 롱래그다. 안녕하세요 마미 롱래그. 우와 신난다. 쩝 쩔 어어! 아이 맛있어. 맛있어. 돼지 마미 살이 좀 짜버렸네 더 먹고 싶은데 더 줘 마미 마미 어떻게 된거에요? 사람을 잡아먹다니 나를 잡아먹다가 어떻게 된거에요? 점프 머리턱 아니 이게 또 짭짭짭짭짭짭짭짭짭 짭짭짭짭짭 아니 마미의 상태가 마미진화 마미 마미 저좀 태워주세요 올라와봐 마미 저좀 태워주세요 조그만 피그 밟아버리그 꾹꾹꾹 너무 아파요 꾹꾹 변신 근육맨 더블 근육맨 더블맨 각자만 되었구요 짭짭짭짭짭 기륨에 또 잡아먹음 주인공 로봇마미 마미 로봇이 되었어요 삐리비루비 이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마미를 찾아라!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찾는 방법도 되게 바뀌어서 되게 헷갈리네요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근육맨 되셨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